잊혀진 답 들어가야죠. 입장 추천레벨이 20 시대가 20레벨이 넘나? 꽃이 말하는거야? 그 따위 진리를 따를 순 없냐? 난 인간들의 하참 법수단은 추월했으니 저들의 피는 날 섬길 내 뜻을 실현하리라 저들의 고통이 다시 찬란히 빛낼거지 내 아름다움은 절대 시들지 않으리라 이게 보이스몹이구만 돌아갈까? 아니지? 어? 뭐야 이거? 비행고새가 진동 스태스 백자 안에? 여기 여기 어? 쟤두리게 쎈데? 여기 쟤네? 여기 쟤네? 여기 여기 뭐야? 이거 시체? 한 번 있어 됐나? 여기 아 여기 여기 꽤 많은데 쥐가 이렇게 있어요 으아 상능력 구슬 어! 보물! 여기 숨겨져있어, 두꺼운 거구마 또 있나? 또 있어. 여기도 또 뭐 없나? 이 사람은? 아이템이 없나 저사람? 뭐해 못가는거야? 여행자 가방 그만만 있네 여기도 있어 역시 보면 어깨걸이 가만있어 못가나? 뭐 여는게 없나? 아 이거 뭐야 이거 못가네 잠겼고 이쪽으로 가야겠네 여기가 맞나? 그렇지 자 어 어 치는 길을? 빠란 됐어 구성구성 낫도 먹고 여기있나? 이건가봐 아닌가? 어이 지금 너무 많은데? 큰데 갇혔어 갇혔어 어이 이거 봐라 아 또 갇혔네 또 갇혔어 군만먹고 군만먹고 잘하고 있다 공격 어어 피가 피가 좀 피가 좋게 피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이 자식이 피가피가 어 이거 뭐야 이게 나와 파티차키가 생명형 구슬 얼른 먹고 얼른 먹고 나이스 구슬 빠져주고 이게 컨트롤이지? 그렇지 됐어 됐어 잡았고 이날로 또 뭘 다시 잡을 수 없냐 승배자의 건강 견장? 이거 좋은거 같은데 잠에다니어 쓰러졌네 아 포위당했고 엄청난 병력이에요 아니 또 있어 병력이 이렇게 많은 점을 산다는 건 우리에요 희망이 우릴 버렸어요 음 문을 열고 어이 또 있네 피에 쌓았던 가만있어 내가 지금 여기 문을 열고 구하는 것보다는 주변을 살펴보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좀 뭐지 이건가 이게 아닌가 어 일로 문 열기 문 가만있어 이게 이게 왜 안돼 어 하골이 문 열기 왜 안되지 어 큰일인데 지금 4m 여기 이렇게 떠야되는데 마우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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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래로 아 어렵게 되었네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요 아 아 아 아 그 으 펭 아 아 아니 어떻게 해 여기 여기 더 있네. 어 뭐야 이거 날씨 어어 여름이라고 이 날씨가 나오나 어어 여기 가나? 아아악 당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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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당했어 또 있네 이리로 가야지 유생자군주 놈들이 궁지에 물렀 내가 궁지에 물렀다는거 아니야 이거 됐어 설치했지? 뭐야 또 있어? 어 이거 또 됐고 이쪽에 가야 가야 이쪽에 막타는게 돼 이거 이거 이쪽 같은데 아닌가 어 아니 어떻게 하지 않은거야 이거 도대체 어 당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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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굉장히 많은데 어디로 가 응? 이리로 가 어 여기 여기 그 여기 그 근처인가봐 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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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인가봐 이 쪽인가봐 두구도 먹었고 요기네 요기 요기서 요기서 필살기 필살기에 필살기 쓰구 빠지구 쓰구 빠지구 어 됐어 금방 금방 구수구수 됐나? 2초? 2초 3초 빠지네 요거 요지 이게 컨트롤이지 가지고 빠지고 됐나? 음 됐나? 음 낫낫 낫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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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지 레벨업도 되고 기능으로 치는게 금방 먹고 콜러스 얘는 뭐야 해구리군 어? 뭐야 일로? 일로가요? 이쪽? 여기 여기네 여기네 어어어 여기 백작 이거 얼른 먹고 아 이거 봐라 내가 피를 흘렀나 어?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뭐 생명이 없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어 어 피가 피가 어 피가 없어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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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었나? 내가 죽었어? 시체 시체 부활 어 어 됐나? 시건 시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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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네 어 안되겠어 안되겠어 물락처 좀 먹고 어 어 어 큰일인데 응 어 어이 이거 이거 웃을만해 이런 여진 입장에서 여진 입장에서 여진 입장에서 아 시계자 왜 이렇게 웃는거야? 야 뭐 잘못했나 당축기?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꼴중서 힘내라 됐어 됐어 잡았어 잡았어 됐어 아이 간체로 잡았네 어 어디 가는건데 가는게 아니구나 카샤는 어떻게 알고 온거야 이제 탑의 입구로 돌아가지 이 오래된 페어는 이제 지긋지긋하니 아니 보물상자를 이거 먹어야지 그렇지 꼴중서 있자 됐어 됐어 아이템도 어휴 전쟁을 많이 얻었어 어 어이 불굴의 빈 그럴듯한데 이름이? 불굴인데 그렇지 전투부대 지문은 뭐야 일단 돌아가고 시계 아이템 시계 아이템? 어 내가 시계 아이템을 먹었나보네 그렇지 응 시계 아이템 이걸 내가 먹은거네 불굴의 전면두구 54 57 55 어 이게 굉장히 좋은거네 됐어 이거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좋은거야? 어 이게 더 좋은거네 주방자의 명예보다 그렇지 이걸 떼고서 바꾸면 되겠어 낡아죽 낡아죽 이거를 바꾸고 신발은 이게 좋은거지 활력이 서술장아 음 됐어 이거 획득 그렇지 획득 그 다음에 활동 이것도 정보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저기 응 저쪽 뭐 주는건 없나 이거 다른건 뭐 없나 이거 뭐 말려 그죠 그 다음에 어둠숨 이렇게 자체 있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배틀패스 그 다음에 가이더 됐어 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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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백하고 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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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거둔 나를 오판했었나보네 가샤가 내가 의외로 쎄 어 그렇지 이거 진짜 맞아 너와 케인이라면 믿을 수 있지 그게 네 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케인은 안심할 것 어 서부원정주의도 거기 응용을 알았죠 케인이라고 찾으시네 그 동안 우린 피해 서약단이 돌아오지 않도록 경계하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라 서부원정주의도 자동이동 이렇게 자동이 되네 아이 몹들이 덤벼 어이 뭐야 아이 몹들이 사람이지 깜짝 놀랬네 서부원정주의도 뭘 차례대로 한명씩 부탁드려 나밖에 없는데 뒤에 있네 한명도 이 사람 차례지껴서 오네 뒤에 어디야 말 걸어야지 응 맞아 응 구했어요 어렵게 구했지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우리를 도왓 안타까운 희생을 치렀 조각을 파괴? 이 작은 조각에서도 타락의 힘이 뿜어져 나오는 나 왜 움직이지 이렇게 왜그래 이제 안전하게 의식을 시작할 수 있겠어 아니 내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뭐하는거야 희한하군 주문이 효과가 없으니까 아니 조각이 저항하는게 아니라 내가 이상해요 지금 왜그러지 뭔가 오류인가 쉽지 않을 줄 알았어요 했는데 일단 실패했네 데코더킹 아니 되게 어르신 합쳐야돼 응 도와줘야겠어 뭘 해야돼 내가 거기 서서 두 팔을 뻗고 조각들의 정신을 집중하게 정신 집중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이게 하는거야 어떻게 되는거야 이걸 눌러야되는거지 맞아 아 이상해 뭔가 오류가 있네 되나 어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악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 여기 악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 어떻게 이게 뭐야 됐나 됐나 이건가 부패한 족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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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네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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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 또 또 나와 외뇌 부정한 벤타르 색깔도 화려해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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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극기 필살기 쓰고 조금만 더 응 잡았어 잡았어 생략 먹고 있으면 먹고 됐나 인제? 일으키고 대화? 다쳤겠지 그렇게 세게 넘어졌는데 이건 뭐 어떡해 쓸모없어 된거야? 나도 갈피를 못 잡겠어 정말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호라들인 분은 내가 뒤져보는건 아니겠네 어떻게 있는지 그걸 본다는거지 알았어 시간이 좀 찰씨 찰씨를 만나봐라 분명 무엇이든 찾아낼테니 작업실 떠나기? 다 된거고? 됐어? 왜 안나와줘? 고문서 없죠? 뭐 말려? 그 다음에 배틀패스 가이더 됐어 찰씨바 대박 여행은 뭐 힘들었지 여기 얘기 나오네 곧 했다 눈에 자매단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 대부분 죽었지 대부분 죽었지 귀물조각성 두번째 조각성 그렇지 그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네 됐겠군요 이제 입장 좀 정비를 해야겠지 가기전에 이전 이전 번개